자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이런 플랫폼들 페이스북이니 뭐니 너무 거대하죠 그리고 소개시킨 많은 그런 예술 플랫폼들 접근하려니까 쉽지도 않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승강장입니다 판만 깔아주는 플랫폼입니다 판 까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즉 여러분들이 개인이 만드신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도 플랫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아까 플랫폼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소통 공간이었고 유일하기 때문에 거기가 거점이 될 수 있었죠 즉 내 홈페이지를 이제 거점화 시키면 된다 유일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방문자가 늘어나야 되겠죠 방문자가 많이 오면 이 홈페이지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홈페이지의 충성 고객 정말로 들어와서 정보가 괜찮기 때문에 다음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재방문율이 높은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그 방문자 늘려서 플랫폼으로 가는 바로 지름길 바로 시작점이고요 이렇게 충성 고객이 많은 경우에 어떤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 고객들이 와서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고객으로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페이지에 방문한 방문자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머물러 있게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로그인해서 회원으로 등록하게 만드셔라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문자가 늘어나고 그 충성 고객 로그인된 방문자 재방문하는 충성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바로 내 홈페이지의 진정한 유저 수가 되는 거죠 자 이 진정한 유저 수는 뭐냐 바로 나의 자산입니다 플랫폼이 내가 예술 작품을 많이 올려놔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커넥트를 갖는 거죠 즉 내가 만들어놓은 홈페이지의 유저 수가 많다는 것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 있죠 그렇다면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거를 네트워크를 이어주셔야 될 거예요 제공자와 수요자가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순간 바로 그 홈페이지는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는 실제로 기업이요 인터넷으로만 운영되는 기업들이 M&A를 통해서 기업을 팔 때 자산가치를 뭘로 판단하냐면 유저 수 즉 회원 수가 몇 명이냐로 자산가치가 따져집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데이터라서 제가 최근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유저 1인당 자산가치가 3만원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홈페이지가 플랫폼이 됐을 때 그게 유저 1인당 자산가치 해서 딱 그 네트 계산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수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플랫폼화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것은 역시 지속 가능해야 되죠 한 번 반짝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데 필요한 여러분들의 작품, 예술품들 또는 또 그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네트워크가 형성된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그 안으로 모이기 시작하도록 그래서 콘텐츠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떤 방대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주시는 거 이런 단계를 거친다면 여러분의 홈페이지도 얼마든지 플랫폼화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활용도 하셔야 되지만 꼭 그러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직접 플랫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물론 많은 노력은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관리해줘야 되고요 많은 노력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즉 플랫폼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큰 대규모의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규모의 플랫폼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큼 확보됐느냐 이게 바로 플랫폼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랫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구나 지금 아마 안 해보셨으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분명히 안 해본 길은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면 안 어렵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렵거든요 저 어렸을 때 생각이 하나가 나는 게요 컴퓨터를 키려고 했더니 못 키는 거예요 왜 못 켰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잘못 누르면 컴퓨터 폭발할까 봐 못 켰습니다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거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근데 한 번 누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? 안 터지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물론 그 중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? 이게 왜 실패했을까? 한 번만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잘못된 게 하나 발견이 됩니다 아 이거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그 플랫폼이 쫙 널리게 되면 또 플랫폼과 플랫폼끼리 또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술 시장이 확장이 되고 그럼으로써 예술가들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관련해서 오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